맨날 휴가였으면 좋겠다. 분량 안 나오면 어떡해. 분량 나올 거예요. 이런 거 해야 돼? 잘 어울린다. 저 예뻐요. 저희 왔어요. 입장. 여기를 서야 되는데. 너무 궁금했어. 여기 안에 막 밑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. 여기는 새로 친했나 보다. 저기는 외장가 났을 거야. 이런 거 하나 놀러가 열리는 거 아니니? 어마어마하다. 우와. 저희랑 내기 할 건데. 계속 휴가. 내기하면서 계속 휴가를 할까봐요. 나 쳤어? 어.